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지금 해외에 간 김건희씨는 여전히 언플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푸논팬병원을 찾았다. 거기서 한국인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어린이 환자들을 직접 만나서 격려를 했다며 이런 사진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씨의 비공개 일정이라며 아예 대통령실 제공사진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너무나 설정샷이라는 느낌이 드는 사진들이 여러 장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물론 환자들을 격려하고 의료진을 격려하고 그러한 것 자체로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온갖 문제들에 대해선 제대로 된 해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언플을 하고 포털이 죄다 이런 내용들 도배가 되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앙코루아트행 배우자 프로그램에 안 가고 저렇게 어린이 환자들을 찾아 격려했다. 미담식 기사가 수십 개가 나왔습니다. 이후로 굿모닝 충청에선 제클린 오드리 헷번 패션을 따라하는구나 이런 비판적인 반응이 쏟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냥 공감 능력 부족으로 보인다. 끝없는 표절 인생이다. 가증스럽고 영혼 없는 못말리는 관종이다. 이와 함께 제클린 따라하기가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앞서 보여드렸던 푸논펜에 있는 의료원 방문은 오드리 헷번을 노골적으로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비공개인데 이걸 왜 공개하냐? 제가 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 부모님들이 나온 사진들도 있는데 거기선 부모들은 김건희 쪽을 보고 있는데 김건희씨는 아예 몸이 카메라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저렇게 엄풀하고 있는 걸 보니 속이 뒤집힌다 이런 비판까지도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기사 댓글을 보더라도 보통은 우호적인 편이 많은데 김건희씨에 대해선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 한미일 연달아 정상회담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계속 주목하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숨진 서울시 공무원이 참사와 무관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지만 알고보니 관련 업무를 맡았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경찰청 특수본, 서울시, 서울시 관계자들은 처음 서울시 공무원이 사망한 후 참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놨지만 알고보니 참사 후 지역축제 안전대책을 긴급 점검하거나 참사를 둘러싼 심리 회복을 지원하는 등 이런 역할들을 맡았다고 합니다. 최종 결재자가 이번에 숨진 A씨란 거고요. 이에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분노한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된 해명들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최근 사망한 용산서 정복계장은 아직 유서가 발견되진 않았지만 전날 일부 동료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음엔 좋은 모습으로 만나자 고마웠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경찰관들은 참사 책임을 왜 일선 경찰에게 떠넘기고 있냐라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복준 교수는 매번 반복되는 저들의 반응에 지가 떨린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꼬리 자르기하고 책임 떠넘기기하고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본인들도 알지 않냐? 본인들 살자고 생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는 거고요. 위주동포시국 선언문도 나왔습니다.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천공 등등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정신 못 차리고 애도 기간 끝나자마자 진보단체 집회 때문이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고생 촛불 집회 예고에도 아이들 선동이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아이들까지 거리로 나오게 만든 정권이 책임을 져야지 왜 거기에 나오겠다는 젊은이들을 탓하냐? 과거 역사적인 중요한 시기에도 다 학생들이 참여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히려 화만 더 키운 거라 보고요. 실제로 어제 폭우 속에 윤석열 태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선 중고등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게다가 노동자들을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며 노동자 9만여 명이 모여서 심판론을 외쳤는데요. 비가 왔음에도 주최측 추산 9만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겁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 국가가 책임져라. 어떻게 백주대나제에 길에서 시민들이 죽을 수가 있냐. 이런 분노를 표출하며 거리로 모인 거고요. 여기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떻게든 위기를 돌파하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쓸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